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마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짧게나마 이렇게 영상으로 해드리고 싶어서 찍어봅니다 그날 생각하면 아직도 막 설레고 떨리고 막 그래요 그날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요즘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 기각소녀? 소녀 아니잖아 아닌데?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소녀는 아니죠 아닌데 기각이라는 말이 좀 딱딱하기도 하고 좀 무겁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조금 부드럽고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감히 소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씻고 잘 준비하시는 중이신가요?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빡빡 씻고 꿈나라에서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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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